나. 너. 나. 나. 착. 오랜만에 찍었어. 아니요.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, 그때는? 살짝 차가워 적당히 시원한 그런 사랑 이면 더 편안할 텐데 너란 행성 나란 별 그 사이 은하수처럼 오 오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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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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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그때 서재패 때 처음 공연할 때도 떨려서 제 심장 소리만 들리는 경험을 굉장히 오랜만에 해봤는데 그러고 나서 공연들이나 행사들 하니까 또 조금 쉽고 자연스러워지고 또 목도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팬미팅 할 때쯤은 진짜 목이 정말 완벽하게 잘 풀려있을 것 같아서 저는 기대 중이고 팬미팅 자체도 지금 2013년 이후로 처음 하는 거라 팬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서 우리 TV 좀 고생해서 생각 많이 해서 준비했구나 할 수 있게 만들어봐야죠 물론 명반 하나 내겠습니다 기다려주시고 I love you